이자 계산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단리가 있어요 단리요 이 단리가 뭐니 이거야 내가 지금 만원이 있는데 이자율이 10%래 1년 참았어 그럼 얼마입니까? 만원에다가 만원 곱하기 10%에서 만천원 받겠죠 그리고 1년을 또 참았어 그럼 여기 만천원 받을 돈이 있는데 1년을 또 참았으면 여기 만천원에다가 만원 곱하기 10%에서 이자가 천원 또 나왔죠 아까 했던 논리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? 만천원 나오지 그래서 1년에 천원씩 해갖고 2년 후에 이천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단리라고 하는데 이 계산 방법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? 단리가 뭐냐면 돈을 처음에 참는 돈을 원금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참는 돈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단리야 지금 우리 만원에 대해서만 10% 때렸잖아 만원에 대해서만 10% 때렸잖아 이 방법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? 오 잘하셨어요 내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만원을 참는 게 아니라 만천원을 참고 있어요 근데 왜 천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냐고 나는 1년 지났으니까 지금 만천원을 참기 시작했는데 그럼 단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자가 자라나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참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죠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와? 이제 복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복리 그 복리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야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개념을 복리라고 합니다 괜찮죠? 여러분 기분 내시고 아휴, 잡읍시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이 복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을 즐기면서 읽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쭉 피기를 하는 거예요 자, 복리 보시죠 복리 여기 만원이요 여기 1년 1년 지나고 나면 만원 더하기 만원 곱하기 10%에서 이자를 10%면 X1년도에는 11,000원이 되겠지 미래가치가 괜찮죠?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1년은 어떻게 돼? 또 1년이 지나가면 내가 11,000원이 있었고 1년 동안 참은 돈은 천원이 아니라 만원에 천원의 이자를 가산한 11,000원을 참았다고요 그럼 11,000원에 또 10%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? 이거 계산하면 12,100원 정도 나오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해 봐야지 자 12,100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? 그럼 얘랑 어때? 얘는 원금에만 이자를 급히셨기 때문에 12,000원 나왔지만 얘는 여기서 봤을 때가 천원에다가 이자를 또 10% 곱해서 12,100원 나온 거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? 1년이 또 지나면 원래 12,100원 받기로 했는데 내가 12,100원에 또 10% 참은 거니까 이번에 이자가 얼마 되요? 1,210원이죠? 그럼 이거 계산 이거 계산은 얼마 나와요? 13,310원 남아겠죠? 쟤는 얼마 되겠어? 쟤는 여전히 13,000원일 거라고요 1년에 이자 1,000원씩만 붙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? 이게 합리적이야? 요게 합리적이야? 당연히 복리가 합리적이죠 돈 참는 정확히 내가 돈 참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해야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면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회계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다 뭘로 해? 동리로 계산합니다 그렇죠? 이자에도 이자를 붙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?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요 날 봐요 그럼 봐봐 여러분 지금 요거 11,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? 11,000원 요거 두 개 묶어봐요 만원 곱하기 1 더하기 10%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요거 두 개 묶은 거니까 요거 어떻게 나왔어? 12,100원 12,100원이라는 게 11,000원 곱하기 1 더하기 10%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11,000원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어? 11,000원은 이 11,000원은 만원 곱하기 1 더하기 10% 한 거 아닙니까? 거기다 지금 또 뭐 해준 거야? 1 더하기 10% 해준 거라고요 1 더하기 10% 또 곱해준 거라고요 그쵸? 그럼 이거 다 묶어봐 다 묶으면 어떻게 돼요? 만원 곱하기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니까 중학교 때 이거 하이레벨에 나왔던 건데 1 더하기 10%에 최고 표시만 되겠지 지금 묶을 수 있겠어요?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풀고 묶고 한 건데 그쵸? 그럼 요것도 봅시다 요 세 번째 거 보면 세 번째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? 12,100원에다가 1 더하기 10% 한 거죠? 야 윤도나 너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물어봤을 때 수학 하나도 안 쓴다고 하더니 수학을 겁나 쓴다 네가 사측연사 쓴다고 하더니 지금 제곱 나왔다 제곱 정도는 뭐 제곱 정도는 이게 우리가 쓰는 마지막 수학이에요 마지막 그쵸? 저도 수학 잘 못했어요 이과 나왔거든요 볼게요 보시면 보시면 12,100원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아까 봤잖아요 12,100원이라는 게 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%에 제곱한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 거기다 또 뭐한 거야 1 더하기 10%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거 묶어봐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얼마나 나와요 10,000원 곱하기 1 더하기 10%에 3승 나오죠 그쵸? 여기다 이자율 곱해서 이자를 더해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괜찮죠? 괜찮죠?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일산에서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제 일산에서 제 과외선생이 엄청 날렸거든요 학교가 좋지도 않은데 제가 엄청나요 제가 그때 20년 전에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이었다고요 과외를 겁나 했어요 그쵸? 돈 욕심이 많아서 겁나 했다고요 그때 제가 주요 타케팅이 뭐였냐면 과학 꼬갈 애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한 40점 맞은데 제가 90점까지는 확실히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엄청 유명했어요 방법은 딱 하나도 없어 그냥 맞출 때까지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쵸?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참는 돈에서 이자를 더한 거라고 그래서 미래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치가 뭐라고 그랬어 현재 가치에서 이자 더한 돈이라며 근데 여기 위에 1승 2승 3승 붙었지 여기 N승 N승이 곱혀진다고 그럼 N승이 의미하는 게 뭐야 원금에서 이자를 더해 나갈 거야 몇 년 동안 몇 번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현재 참는 돈이 만 원인데 10%의 이자로 3년 동안 이자 더할 거야 이사로라고요 어렵지 않지 시기 잃히시면 돼 제가 직원분들 부탁해갖고 소주 한 병씩 사올까요? 마시면서 할까? 마시면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? 그럼 미래가치가 이거 시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의미를 알면 되지 결국 미래가치라는 게 뭐라고? 내가 지금 참는 돈에서 이자를 더해 나갈 거야 N년치만큼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럼 봐봐 10%의 이자로 2만 원을 5년 후에 받게 될 돈은 얼마입니까? 지금 2만 원을 참고 10%의 이자로 5년 후에 그럼 시기 어떻게 돼? 지금 참는 돈은 2만 원인데 매년 10%의 이자를 가산할 거야 그럼 5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자를 5년 동안 더해 나가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? 이거예요 이거 5년 sais 5년 전 5년 전 117 엋지 딥 无 15 20 mogą 지나 aus